최강 SJ와 올 선출팀 페이맨의 복수열전 2차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저는 야구레스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. 시작과 동시에 에러를 하는 페이맨의 의익수 오우 쇽바운드 처리 후 2루자를 묶어두고 강한 송구로 타자를 하우시키는 박남진 삼루수입니다. 아 또 에러를 하고 그 사이에 최이없은 수거움에 들어오며 선취점을 가져가는 최강 SJ 오우 쇽바운드로 잘 처리하고 타자를 하우시키는 박상남 유격수입니다. 연속이 한타로 또 한 점을 가져갑니다. 이 경기에 앞서 고양리그 2부 1위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과 1시간 전에 혈투를 벌이고 온 최강 SJ 투수도 야수도 좀 지쳐 보입니다. 과연 올 선축팀 헤이맨을 맞아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참고로 헤이맨은 오늘 한 명은 중출 한 명은 비출인데 비출도 120투를 던지는 실력자입니다. 박남진 선수의 중2플로 2점을 쫓아가는 헤이맨 히트 안쪽 골을 그대로 잡아댕겨 불헌 홈런을 만드는 운동한 선수입니다. 불헌 흔들림 그리고 한 명을 맡은 후 beans 흐름 선수 오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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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안쪽 손 나랑 Cy갑 동 어 잡았다 깔끔한 삼자범대 처리를 하는 헤이맨입니다 이야 잡아당긴 볼이 좌안이 되며 2루로 달리는 변성우 선수 아 근데 이게 뭔가요? 무리한 주루플레이로 런다운에 걸려 죽고 맙니다 히트 여자친구가 매우 좋아합니다 귀여운 놀이를 하는 손성찬 선수입니다 이야 깊은 코스에 물을 처리하는 3루수입니다 투수가 삼성 출신의 한정환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평범한 삼땅 아 여유를 부리다 송구 실수를 하는 3루수입니다 더블 찬스 아 한 번 볼을 놓쳐 2루에서만 아우스 시킵니다 견제사와 삼진으로 순식간에 이닝이 교대됩니다 히트 이야 조치로 선수 또 한 번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히트 이야 밀어서 홈런을 만들어내는 서영호 선수입니다 투수를 교체하는 박삼남 감독입니다 1당으로 드디어 역전을 하는 최강의 cg 평범한 우익스플라이 수비수 다들 들어오는데 아 얼굴을 맞은 것 같은데요 저 지금 너무 죄송스러워요 팀에 너무 아무것도 안해가지고 흔만 맞고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포트 이야 키로로 제대로 밀었네요 멋진 우월 홈런을 친 머슬매니아 모델 박남진 선수입니다 숏바운드 처리를 못했지만 빠른 넥스트 플레이로 하우 시키는 저 지금 너무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팀에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야 박당남 목욕수 오늘 수비가 좀 되는데요 박승제 투수 매우 좋아합니다 눈에 하트가 가득한데요 야 최강의 CJ 선수들 앞에 한 경기 뛰고 온 거 맞나요? 쌩쌩한데요 공격 풀카운트? 더블 찬스 아 타자만 아웃시킵니다 아 볼을 놓치면서 1점을 또 주고 맙니다 투수 앞 정면 아 송구불안으로 또 1점을 또 주고 맙니다 선거 소드벼 저녁 어어 아이씨 볼 아이씨 볼 왜이렇게 빨라 120밖에 안나오잖아 아이씨 볼 아이씨 볼 무서워 대들어 맞을까봐 초보사라면 알지? 오케이 잘 맞다 잘 맞다 아이씨 볼 아이씨 볼 아이씨 볼 아이씨 볼 아이씨 볼 바깥쪽으로 올거란걸 아는듯이 밀어쳐 안타를 만드는 박남진 선수입니다 이야 김동완 선수도 실투를 놓치지 않는데요 아이씨 볼 아이씨 볼 바깥쪽으로 아이씨 볼 바깥쪽으로 도장 도장 바깥쪽으로 가중 차 아이씨 이야 유격수 누구인가요? 침착하고 강한 송구로 타자를 아웃시킵니다 아 또 에라가 나옵니다 멋진 커브로 삼진을 잡아내며 7회말 헤이맨의 마지막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살인마의 부활인가요? 데드볼을 맞추는 꼬꼬마 체코치입니다 겟 peace 이웃 chest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안 쏠렸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요일 트위 정식 시합은 10대5로 최강의 CJ 승리로 끝이 나고 추가로 게임을 더하자는 제의에 1시간 더 연장하였습니다. 연장된 경기에서도 11대9로 헤이맨이 역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. 누구야? 누구야? 김형이 와! 왔어! 왔어! 진짜 왔어! 지금 따로 가 깜짝이야! 이홍런이다! 이홍런!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! 아우 야! 아이들 많이 한다면 아이들에게! 얘들아 이런거 보고 배우라고 알겠지? 소희야 사랑해! 제 와이프 소희야 사랑해! 아 결혼했어요? 네 결혼해요! 이거 동영상 밖뿐이 없겠죠? 이거 꼭 감지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? 이거 꼭 감지해주셔야 돼요! 소희야 사랑해! 잘생iga! 이홍런은' 잘생겨접해 봐! 수고하십시오! 수고하십시오!